우유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팬 크림 파스타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으면 씹히는 맛이 없으니까 크림 파스타다 보니까 맛이 되게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늘은 햄이랑 베이컨을 써가지고 감칠맛을 내줄 거니까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어? 크림 소스는 맛이 심심해요 향을 내주는 애들 예를 들면 야채는 마늘, 베이컨이나 햄 요런 류가 좀 들어가줘야 크림 소스의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파스타는 일반적인 파스타 면 말고 펜네나 리가토니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애들 얘네로 크림 파스타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만들던 건 요 안으로 소스가 잘 들어가가지고 크림 파스타에 잘 어울리는 파스타 면이에요 그럼 펜네나 이런 건 더 얇은데 식감 차이니까? 식감 차이고 모양 차이니까 오늘은 얘를 안삼고 그냥 펜 하나에 완성이 되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유가 끓으면서 리가토니 파스타가 익으면서 여기서 전분기가 나와요 벌쭉한 크림 소스의 텍스처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좀 넉넉히 넣어준 거고 물 200 정도 물 온도를 올려주고 우유를 약간 졸여주는 느낌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확 끓어오르면 시금치를 넣어줄게요 시금치를 나물로만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요거는 시금치는 실제로 사양에서도 파스타나 피자 뭐 이런 데 식재료로 엄청 많이 쓰입니다 진한 맛을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치즈 고장 고장 얘네가 익으면서 녹말기가 나옵니다 우유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크림 파스타를 할 수 있으니까 면을 따로 삶지 말고 만약에 소스 농도 나오는데 파스타가 덜 익었다 그러면 불을 좀 약하게 줄여주시고 파스타면을 다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면 됩니다 면이 익었나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우유로 만든 크림 파스타 완성입니다 오늘도 짜는게 이거지 이거 우유랑 굴소스 만든 거잖아 거의 그치? 우유랑 굴소스 소금을 줘 이거 크림 소스 맛이랑 똑같은데? 베이컨이랑 햄이 또 들어가서 고기 향도 나고 여러분 크림 소스 따로 안 사야 됩니까? 얘를 안 삶아준 것도 한복 하는 거네 그러면? 안 삶아줘야 이렇게 돼 이거야말로 완전 초간단 크림 파스타 레시피 시금치 먹어서 엄청 부드러워 시금치 그 향이 거의 안나네 내가 딱 상상했던 맛이야 나는 이런 맛이 나올 줄 몰랐거든 너무 그냥 우유를 부어버려니까 얘는 간단한 데도 있어 보이고 괜찮다 그래서 다음에 애들 오면 이걸 한번 해줘야겠어 얘기하러? 이만